한편 네이버가 이번 행사에서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를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전반적인 자율 운행은 가능하고 비상시에만 사람의 개입이 필요해서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기술 중 최상의 수준인데요. 네이버는 자율주행차 연구를 통해 미래 교통시스템 개선과 도로 환경의 실시간 정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정밀지도를 만드는 로봇 M1과 운전자의 음식으로 내비게이션이나 음악을 조작할 수 있는 차량용 정보 오락 서비스 IVI도 공개했습니다.